오늘 15일부터는 4.5톤 이상의 화물차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4.5톤 이상의 화물차들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과적단속 등으로 정차 후 통과해오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해왔다며 오늘 15일부터는 4.5톤 이상의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차량폭이 2.5미터를 초과하는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